이거 안될 것 같아 동사트 우리 그러면 수위를 낮춰 수위를 낮춰 이틀 나 못하겠어 발전 자 기획생들 해군훈련소에 온 것을 환영한다 아아악! 입수! 아악! 그마님, 파도가 너무 심합니다! 입수 앞 기획과 다르게 너무 센다. 이 정도 파도는 대단하지도 못했습니다. 오오, 차가워! 아, 차가워! 아, 차가워! 자, 교육생들! 오늘 교육은 뮤지커리버거 먹방이다. 교육생들! 먼저 상대방을 입수시키면 교육 교육생은 먹방을 할 수 있다. 자, 정세 교육생! 멀리테리 햄버거 먹는다, 실시! 표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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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! 와, 맛있겠다! 실시한다! 와, 맛있겠다! 맛이 어떤지 디테일하게 설명한다! 마..맛이 없으십니까? 맛이 없어? 다시 여기 앉는다 실시 자 지금부터 둘의 경쟁에서 진 사람은 블리테리 버거를 완뽕한다 알겠는가? 자 저기 내려가서 팔짱을 죽어 죽는다 실시 고기 아니야 더 내려가면 안 돼 왔다 왜 나 이겼어 왜 나 이겼어 제가 이겼습니다 정대교육생 블리테리 버거 먹는다 실시 물 끔한 개 있습니다 뭐가 물 끔한가? 친구들 안 들었습니다 얼굴까지 아 우리 아 둘이 팔짱 내면 진짜 아 부러져 있습니다 전우야! 전우야! 살아간다! 전우야! 너 왜 못 버텨? 한 입 장난이 아니라 모래가 들어옵니다 모래가 들어가요 아악! 맛이 너무 엎드러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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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겠습니다 훈련을 먹는 밀리터리 버거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전우야! 먼저 먹어! 전우 먼저 먹어 전우 먼저 먹어 전우를 양보하는 마음이 아주 좋다 감사합니다 파도 맞는 것보다 이거 먹는 게 더 쉽습니다 군대에서 먹던 100% 재현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2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1 3 3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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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